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요. 2020년 음력 1월 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뱀띠 합의가 들어있고요. 원래는 뱀띠들이 작년보다 원래가 더 좋으라는 운세예요. 작년까지도 답답했어요. 32살이잖아요. 기사생 32살, 원래 운이 좋아요. 1월 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할 수 있고, 금전으로도 괜찮고요. 취직도 되라는 수준이고, 애인도 생기라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32세는 운이 좋게 돌아요. 내년부터 많이 풀려요. 내년부터요? 그래도 돈이 부모가 없는 분은 자수성가잖아요. 그러면 40세의 우위부터는 잘 살아라는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전체적으로요? 운들이 돈복이 있는 32세예요. 나이 들어서 좀 쌓아놓고 살아라는 그런 운세예요. 그리고 1월 달부터 운이 괜찮아요. 좋게 돌아요. 합의가 되고, 32세는 좀 용기 내서 분발하시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아요. 32세는. 정사생도 답답한데, 이분들도 30세부터 조금, 31세부터 좀 풀리라는 수준인데, 그런 내한테 좋은 행운을 못 만났어요. 44세가. 원래는 4자가 들어있어도 좋아요. 좋게 들어요. 좋게 들었는데, 원래 운은 좋은데, 금전으로도 중간 정도 있다가, 하반기부터 많이 운세가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좋아요. 금전이 굉장히 대박이 나라는 운세인데, 이분도 45세, 46세, 7세 가면, 돈이 금전으로 많이 쌓이는, 내 통장에 돈이 쌓이는 운세거든요. 44세는 뱀 띄면서 굉장히 과장된 것도 좀 있고요. 허풍도 좀 있습니다만은, 깐깐해요. 웬만한 거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도 좀 예민한 성격이고요. 44세가 그러네요. 그런데 정월달의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요? 원래 운이 전체적으로 뱀티생들이 괜찮거든요. 시작은 좋은데, 1월달에도 15일 이후가 돼서 검전 운이 좋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1월달에는, 내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할 수 있게, 누가 귀인도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도와 형제라든가, 누가 아시는 분이 도와줄 그런 귀인이 나타나라 그랬어요. 그건 검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나타날 수전이고요.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3월달부터 많이 좋아지시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운세가 확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좋은 게 아니라, 차츰 차츰 올라가서, 47세, 8세 되면 굉장히 대운 돌아요. 8세에 대운 돌아요. 44세는 크게 나쁘 건 없어요. 그다음에 얼사생 56. 네, 56. 56, 1월달에 56세의 얼사생들은 원래 운이 좀 약해요. 1월부터 충이 좀 들어와 있어요. 충돌할 거. 아, 충이요? 네, 사고수라든가, 교통사고수라든가, 관제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심하시고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안 좋아요. 3월달이 넘어서야, 관제 같은 게 좀 없어지지, 그 안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56세가 이상하게 그런 게 좀 들었고요. 원래 운세가 별로 그렇게 확, 돈 같은 거나, 운이 터려있질 않아요. 조금 답답할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치성 드리고, 좀 공을 좀 들이시면, 업을 닦으시고 하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피해 나가자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하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56세는 좀 특히나, 원래 운이 좀 안 좋고, 일곱, 여덟 대야, 대운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일곱, 여덟 대야. 원래 뭐 그렇게 조금, 공양 좀 올리시면, 좀 많이 비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이 한 68세. 네, 계산이 68세.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아, 안 좋으세요? 네. 원래 경금의 회의에 이 양반들이 조금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건강에 나쁜 게 아닌데, 건강에도 치고 나가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계중에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에 나쁜 애기부터 라고 그랬어요, 원래. 네. 그래서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고, 조금 검전 운도 안 좋고, 사기수가 좀 들어오고요. 사기수까지요? 응, 응, 사고수도 들어오고, 아고, 어, 저거. 말로. 네, 구설이요. 구설에다가, 자꾸 보이스피스이면 왜 나와? 아, 보이스피스. 왜 나와? 이렇게 자꾸 나오네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좀 사기를, 멀리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사기성이 좀 보입니다. 원래는, 이 말띠생들이 원래 아홉수가 안 좋다는데, 이인분들은 68이 안 좋네요. 네, 뱀티생. 네, 내년에 가면 더 좋아져요. 내년에 가면 복으로, 복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회원인데, 원래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금전이나 사기수나,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됐고, 건강도 챙겨봐야 되고요.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요. 네, 네, 네. 애정운에는 별로 나쁜 게 없는데, 애정운에는 중간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래도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죠. 돈으로도 치고, 잘못하면 돈으로도 치고, 건강으로도 치고, 몸으로도 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애정운에는 괜찮습니다. 애정운에는 괜찮으시고요. 주변을 잘 살피고, 좀 잘 하시겠네요. 사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도, 본인 몸도 잘 챙기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요. 이걸, 내가 항상 기억해놨다가,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뱀티들도 영이 굉장히 밝아요. 말하면, 신기는 아닌데, 천신의 운이 좀 있어요. 천을 하늘에서 도와주는 운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받들어 보시지 않으면, 역으로 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좋을 때는, 조금 기도도 하시고, 치성도 들으시고, 절에 가시면, 절에 공룡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많이 앵땜이 될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셨다가, 잘 막아가시면 좋겠네요.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선생님, 다음에 뵙겠습니다.